안녕하세요 토마토 토익 김익겸 강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600개의 단어로 토익 600점을 달성하는 토마토 토익 복하 600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취업과 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의별로 비슷한 테마를 가진 단어들이 모여있는 주제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은 앞으로 나올 단어들을 몇 개 보여주는 건데 이 삽화로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이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강의니까 제가 책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 가장 큰 폰트 보이죠 이게 표제어라는 겁니다 이 표제어의 뜻이 오른쪽에 있는 황금말이 되는데 여기 있는 네모 도형 보이죠 네모 도형 앞에 있는 명은 이 단어의 특성을 보여주는 품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품사를 가졌고 뜻은 이렇다 그리고 고맙게도 발음 기호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파생어들 이 단어에서 탄생된 다른 품사의 또는 비슷한 품사의 다른 뜻을 보여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휘 확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예문인데 토익에 잘 나오는 덩어리 표현들을 포함한 것들이고요 기출 표현은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건 꼭 암기하라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별표 보이시죠 여긴 없지만 교재를 보면 별표가 보입니다 이 별표는 실제 토익 시험에 정답으로 요만큼 잘 나왔다 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도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빈 네모들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봐라 볼 때마다 채끗채끗채끗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중에서 가끔씩 동그라미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품사가 아니고요 유의어 비슷한 뜻 반의어 다른 뜻 반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세미콜럼보이죠 쉼표 말고 이거는 우리 예전에 이런 이모티콘 알죠 땀 흘리는 거 헤헤 땀 흘리는 거 이거의 의미는 뜻이 여러 개다 다이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단어를 알면 돼요 여기 보이죠 얘가 고용하다는 뜻인데 제가 이 파생어가 탄생된 비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인터는 서로란 뜻이고요 뷰는 보다란 뜻이죠 서로 보는 거니까 인터뷰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보려면 두 명 이상 있어야겠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하를 붙이고요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의를 붙이고요 이하를 붙이면 기자가 되겠죠 이의를 붙이면 연예인 정도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단어 아니고요 고용하다라는 이러한 동사에 이의를 붙이니까 고용되는 사람 그래서 직원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뒤에 붙은 단어로 우리가 뜻을 추론해 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어인데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포즈라는 단어가 기본의 포즈가 두다라는 두다라는 동사거든요 거기에 션을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자리 위치란 그런 명사가 되겠습니다 얘가 뭐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포즈가 동사고 포즈션 얘가 명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 단어는 제가 다른 유이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얘가 일인 건 아시죠 일 그 다음에 얘는 그 남자죠 그 란 뜻이죠 그리고 이걸 붙여 볼까요 그럼 이거 이야기 아닙니까 그의 이야기 그래서 얘가 역사란 뜻이에요 내 예전 이야기 역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다 결합된다면 내 이란 이야기 내 예전에 이란 이야기 그래서 경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거랑 똑같은 뜻이 바로 experience 경험 경력이 되겠습니다 토익에선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나와요 내가 2년간의 경험이 있다 경험이 많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유이요 챙기시고요 이란 경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얘는 아까 봤던 고용하다 라는 동사랑 똑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되겠습니다 higher 그런데 여러분 이거랑 반대 개념의 다른 동사가 있는데 그게 비슷한 모양이에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반대말이 다른 뜻이에요 higher 고용하다 fire 해구하다 고용하다 해구하다 모양이 비슷하죠 같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우리 아까 만난다 기억하십니까 interview 기억하시죠 그거랑 똑같은 뜻을 가진 meet 가 되겠고요 여기에 ing 붙이면 귀에 익숙하죠 회의란 명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려면 누구랑 함께 만나야겠죠 혼자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 with가 붙을 수도 있어요 함께한다 그리고 이 단어가 중요한 또 포인트가 뭐냐면 만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요 뜻 기억해 주세요 요 뜻 요 뜻 요 뜻 비슷한 뜻입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라인 못 지키면 죽어노 월말까지 제시를 하면 죽어 그래서 얘가 마감기한 이란 뜻인데 마감기한을 만나다가 아니고요 얘가 별표 하겠습니다 마감기한을 지키다 마감기한을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때 정말 잘 나오니까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예문도 똑같아요 기대를 만나다가 아니고요 기대를 충족시키다 기대를 맞추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 단어는 여러분 동의어 두 개 암기해 주세요 포인트는 사람 명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아래 내려가서 여러분 seek 얘는 찾다란 뜻인데 동의어 find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highly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단어인데 보통 highly니까 와 높게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단어는 높게가 아니고요 매우 란 뜻이에요 정도가 정말 많다 매우 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문을 드려본다면 highly recommended 강추 매우 추천합니다 높게가 아니죠 높게는 여기 있는 요 단어고요 높은 높게 highly는 매우 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출제 포인트 나와 있죠 high가 높은 높게고요 highly는 매우 라는 부사가 된다라는 거 다음 이거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레즈메 이력서란 뜻이죠 이력서 그렇게 잘 나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얘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토익에서 얘가 공석이란 뜻으로 정말 잘 나오거든요 일자리 공석 그래서 오픈 뒤에 ing를 붙이면 명사로 공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별표 할게요 job opening 정말 잘 나오는 복합명사 명사가 두 개 연속 나오는 복합명사 덩어리 표현으로 가져가시고요 다음 방금 했죠 candidate랑 똑같은 뜻을 가진 applicant 중요한 거 다 사람 명사라는 거 됐죠 아니 왜 사람 명사가 중요한 건데요 여기 출제 포인트 보듯이 사람과 사물을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는 사람하고 하는 거니까 applicant 제출은 사물을 제출하는 거니까 application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물 구분하는 그런 명사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 명사다 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요 단어는 여러분 요 단어 알죠 person 사람이란 뜻이죠 구분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개인적인 이란 뜻이에요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데 비슷한 스펠링을 가졌지만 완전 다른 뜻입니다 이거는 인사과 인사 직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사 직원 인사과 인사가 뭐하는 거예요 사람을 채용하고 보상을 주고 휴가를 주고 이런 과가 인사과가 되죠 그래서 사람과 관련이 있는 과다 유의어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와 퀄리티 퀄리티 다 아시죠 정말 퀄리티가 좋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런 뜻으로 조심할 거 이 단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사람 명사 앞에 잘 나온다 가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 명사 앞에 잘 나온다 아까 배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죠 저희가 의도한 겁니다 어휘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 이런 식으로 덩어리 표현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서 opportunity 얘는 기회란 뜻인데 아주 쉽게 유의어 찬스로 기억합니다 찬스 찬스 아빠 찬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용돈 없어 아빠 찬스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특징 이렇게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투가 잘 나온다는 사실 그렇죠 뭐 할 기회 다음 post는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단어죠 post office 우체국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편을 붙이다 발송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post는 우편을 발송하다 이런 뜻 또 우리 유명한 post it 알죠 게시하다 글을 써서 어디에 붙여서 게시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클론 기준으로 두 가지 post it 생각하면 게시하다 우체국 생각하면 발송하다 다이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 패스트푸드점 가면 무조건 콜라는 무슨 필 콜라는 무조건 리필이죠 한 번 먹어서는 안 돼 두 번 먹고 나갈 때 한 번 더 가져가서 그냥 가져가는 거 그거 알죠 리필 뭐예요 다시 음료를 채우는 거죠 거기에 리만 지워주면 필은 채우다가 되겠습니다 동사 채우다 또 구분할게 이 풀은 이미 채워져 있는 가득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랑 형용사 구분을 해줘야겠죠 다음 previous 여러분 여기 있는 프리가 원래 이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preview 프리뷰 본 적 있죠 영화를 프리뷰한다 그래서 previous 하면 이전의 란 뜻이 되고요 이거랑 반대말은 아주 쉬운 next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 되죠 이러니까 pre는 이전 next는 다음 다음 이 단어 어근을 보시면 여기 뭐이시죠 add 무언가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addition 하면 추가란 뜻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가끔씩 addition이 사람 명사가 되곤 해요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신입선은 우리 팀의 아주 훌륭한 addition 이거 의역 어떻게 할까 훌륭한 충원 새로운 인력 인력 또는 충원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게 addition이 사람 명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reference 얘는 일단 refer 이 동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refer 가 언급하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괜찮은 친구야 내가 언급해 줄게 그래서 reference 는 추천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언급이란 뜻도 있고요 알아주시고요 다음 depend 얘는 항상 뒤에 이렇게 on이 붙어요 depend on 여기 유효에도 보이죠 rely on 하나 더 count on 다 on이 붙네요 우리가 힘들 때는 항상 누구한테 기대잖아 나 힘들어 하고 기대잖아 안 그래요? 벽에 기대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면에 on이 잘 붙는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전치사 on이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rely on depend on 하면 의존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뜻도 있어요 달려있다 달려있다 그게 어떤 느낌일까 the payment depends on your working hours 급여는 당신이 일한 시간에 달려있습니다 일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일 적게 하면 적게 받고 거기에 달려있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이 단어 뜻 아시나요 require 요구하다 라는 뜻이죠 거기에 month를 붙여주면 갑자기 품사적으로 명사로 바뀌죠 그래서 요구조건 필요조건 이란 뜻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 두개의 단어의 차이를 혼동하는 친구가 정말 많아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 requirement 얘는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이라 보시면 돼요 토익 800은 넘어야지 학점 3.8 이상은 돼야지 이 요구조건이 바로 requirement 가 되겠습니다 반면 qualification 이거는 아까 quality 기억하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 요건이라 보시면 돼요 나는 나는 토익 지금 600이고 학점 3.5인데 그게 바로 qualification 되겠습니다 입장이 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선 requirement 후보자 입장에선 qualification 이게 맞아야지 입사가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필드란 단어가 우리 골프 칠 때 필드 나간다 그런 단어 말고도 분야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토익 분야에선 정말 유명한 강사야 이런 식으로 분야 그래서 여긴 없지만 요 뜻의 유의어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내가 토익 산업에선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인더스트리 분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산업 분야 다음 요 단어는 우리가 아까 했던 요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동사로 고용하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해고하다 뭐죠 해고하다는 반대말 뭐였죠 그렇죠 fire 이게 되겠죠 복습까지 하는 지금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 단어는 여러분 어근을 보시면 여기 뭐가 뭐예요 permanent 앞에 뭐가 보이죠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보통 머리를 어떻게 하죠 파마를 많이 하죠 파마 왜 오래 가니까 파마 한번 하면 오래 가잖아 거기에 돈 절약해서 여러분들 고기반잔 해주려고요 파마 오래간다 permanent 영구적인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진짜 거기에 나온 거 파마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반대말은 여기 일시적인 영구적인 일시적인 이게 원래 토익의 반대 개념으로 잘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permanent 얘는 long term 장기간이 되는 거고요 이 temporal ar는 반대로 short term이 되는 거죠 반대 개념이죠 이게 장기인지 당기인지 이게 full time인지 아니면 part time인지 이런 식으로 원래 대비되는 개념이 잘 나오니까 반대말도 항상 잘 챙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다음 relevant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정말 이 사파가 고맙게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 핸드폰에 어플을 많이 깔면 와 정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폴더에 비슷한 관련 있는 것들끼리 다 모아 놓잖아요 쇼핑에 관련된 거 다 모아 놓기 관련된 이란 뜻이 됩니다 relevant 가 되겠습니다 관련 있는 이런 뜻 다음 이 단어를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이거 보이죠 패밀리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존재죠 그래서 familiar 하면 친근한 익숙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또 가족하고는 항상 함께 있으니까 전치사 with하고 잘 어울린다는 사실 어디 어디에 익숙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근 또는 연상 암기로 외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단어 special 나의 특기 내가 여기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야 specialize 하면 이거를 특기로 다루다 전문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예문을 들어보면 이 업체는 이거에 전문화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인하고 잘 어울리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specialize 이거를 특별히 다루다 전문화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잘 나와요 여러분 specialize 인까지 기억해 주세요 다음 우리 게임할 때 이거 있지 않아요 나는 게임 안해요 예전에 했지 와 pc방에서 친구들하고 게임하다가 게임 못하는 친구들이 꼭 이래 이런 탓을 한단 말이야 와 렉 쩔어 와 렉 쩔어 길막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노길막 렉 쩔어 뭔가 데이터가 부족해서 끊기는 거야 렉은 부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직원 부족하다 주차공간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쓰이고요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나올 때도 있고요 도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사가 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일 때는 뒤에 오브가 나오고요 동사일 때는 오브가 안 나오고요 구별 방법도 참 쉽네요 다음 여러분 impressive 얘는 감정적인 형용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상적인 감명 깊은 이란 뜻인데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좀 이따 문제로 나오거든요 impressive 하면 감명을 주는 인상이 깊은 이란 뜻이고요 impressed 이 오른쪽 ed로 끝나죠 이렇게 감정표현이 ed로 끝나면 그런 감정을 느낀 이란 뜻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정표현의 ed 형태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 이란 의미로 꼭 꼭 사람 명사랑 어울린다는 사실 알겠죠 여기 예를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력서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상적인 이력서가 되는 거고요 다음 여기 주어 i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impressed 감정표현의 이디형태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나는 감명을 받았어 감명을 느꼈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반 형용사와 감정 이디형사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사람과 어울리는지 아닌지 그걸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단어입니다 certificate 하면 증명서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겠지만 열심히 저랑 공부하면 토익 600점 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 800점 900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점수 나올 때 딱 와 이걸 증명해주는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바로 certificate 이라고 합니다 자격증 증명서 상상을 해보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점수 딱 나와서 와 대박 예상치도 못하는 그런 점수가 나왔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정말 놀라게 된다니까 원래 점수 대박나는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많이 나올지 몰랐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이루는 거죠 놀라는 거죠 그런데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나쁜 의미로 놀랍니다 어 뭐야 점수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좋게 놀랄지 나쁘게 놀랄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이제 엘씨에서 잘 나오는 표현들을 몇 개만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스라는 단어가 얼굴이죠 우리 초면이라고 하죠 면 면 페이스는 면 면이란 뜻입니다 얼굴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직면하다라는 뜻이 돼요 마주보고 있다 바로 마주보고 있다 얼굴 말고도 마주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선반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파트 1에 잘 나오는 표현이죠 사람하고 선반이 마주보고 있으면 이 표현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단어 조심할게 여러분 파일은 알 거예요 파일 이거는 위치아가 아랫입술을 혈키면서 나는 치순음이라 하죠 치아가 입술을 혈키는 소리 파일 근데 여기 있는 피는 양 입술이 떨어지면서 파열되는 거죠 파일 이렇게요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뜻 완전 달라요 이거는 쌌다 더미 이렇게 되는 거죠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단어는 여러분 별표를 하세요 왜냐하면 파트 1에서 정말 여러가지 상황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동서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 때도 우리 뭐 사무관이 문서를 볼 때도 또 기계공이 장비를 점검할 때도 다 이걸로 여러분 퉁칠 수 있단 말이에요 검토하다 조금 더 볼까요 동의합니다 다 비슷한 부류에요 여러가지 상황들을 알릴 수 있는 살펴보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동서가 되겠습니다 다 동의어를 적은 거예요 비슷한 의미 유의어를 적은 겁니다 이렇게 LC에서 중요한 어휘들도 이렇게 찝어드릴 거고요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걸 체크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공부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candidate는 그렇죠 사람이었죠 동의어는 바로 넣어야겠죠 동의어는 applicant 나는 공부했는데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어휘는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안 나왔으면 다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quality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는 자격이 있는 이란 뜻으로 사람 명사 앞에 잘 나오는 효용사라고 했었죠 다음 이거 기억합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 차이 이거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필요 조건이 되겠죠 다음 이거는 찬스랑 똑같은 뜻이었죠 뭐 할 기회 다음 마지막 이거는 두다 노타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죠 그래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아 해석상 이 자리에 채용되었대요 여러분도 당연히 요런 자리에 채용되어야겠죠 뭐 오래가는 오래가는 파마 파마 폴매넨트 정기주기 되겠습니다 아까 동의어 뭐였죠 풀타임은 정기주기였죠 다음 7번 일자리를 뭐했다 여러분 기억하죠 포스트 포스트잇 게시하다 일자리를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또 발송하다라는 수도 있죠 우체국 거기서 나온 거 기억하시죠 다음 8번 지금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 명사입니다 사람 명사를 찾고 있다 그래서 동의어가 아까 파인드였죠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 바로바로 나와야 합니다 다음 누가 도대체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내야 할까요 누가 바로 사람 명사인 애플리컨드 동의어는 캔디데이트 기억하죠 다음 마지막 문제 3개 아 원래 토익에서 대비가 잘 되는 기념이야 올해와 작년을 비교하는 그런 표현이 정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 이전이었죠 여기에 들어갈 만한 다른 표현 라스트 도 가능합니다 작년 또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챙겨주세요 이전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뜻은 같이 암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 뭐였죠 여러분 익숙한 그래서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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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익숙한 이란 뜻이죠 덩어리 표현으로 함께 하시고요 다음 11번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날 때는 혼자 만날 수 없으니까 함께 만난다 함께 만난다 그리고 이 단어는 고용하다 기억하시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 미트가 다른 뜻이 하나 있었는데 되게 중요한 별표한 거 뭐였습니까 마감기한을 맞추다 기대를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 있었죠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까 배웠던 효용사 두 개의 차이인데요 감정효용사 뒤에 이딜 붙이면 이러한 감정을 느낀이란 뜻으로 꼭 사람 명사라는 걸 올려야 되는데 조심할게 앞을 보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이 수식받는 명사를 봐줘야 하는데 얘는 이력서라서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느낀 이력서 이상하죠 그래서 인상적인 인상을 주는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데이 1을 해봤는데요 오늘 주제 기억하시죠 거기에 맞는 그런 어휘들을 다 모아놓은 거고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날 다음날 계속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 있죠 페이지 하나 넘겨보세요 어제 어휘 복습하기 그걸로 한번 쭉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르는 어휘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더 보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1강을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2강을 마치고 1강을 마치고 그럼 2강을마치고 아멘